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 17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어제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 시민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진행 중인 동해에서도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원주와 홍천에서 확진자가 2명씩 추가됐고, 스키장발 감염이 확산된 평창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신규 확진자가 99명 추가돼 도내 누적 확진자는 968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내일부터 2주간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기말고사 등 등교가 불가피할 때에만 밀집도를 최소화해 부분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해신은 기말고사도 연기하고 특별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에도 원격 수업 전환을 권고했으며, 운동부 집단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돌봄은 최소화해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주 발생한 평창 스키장발 코로나19 확산이 지역사회의 감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대관령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가 모두 끝나면서, 방역당국은 연쇄 감염이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평창 스키장발 코로나19는 지난 13일 시작됐습니다. 강릉 71번과 72번 확진자 발생을 기점으로 스키장 임시 직원들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코로나의 불신은 지역사회로 옮겨붙었습니다. 확진된 직원들이 다녀간 PC방에서 업주와 고등학생들이 감염됐고, 학생들의 감염은 학교로도 번졌습니다. 이렇게 스키장 관련 확진자만 지난주까지 20명. 이에 평창군이 대관령면 주민 전수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올림픽 플라자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차를 탄 채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틀 동안 4천여 명의 주민들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검사 결과 3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나머지 주민들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3명 중 1명은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나머지 2명도 스키장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키장발 감염 확산은 거의 진정되지 않았나 하는... 스키장이 3개소가 있는데, 스키어들의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사회적 거리 두기 행, 또 환복을 하는 데 있어서 탈의실의 환기나 거리 두기 대응에서도 좀 더 세밀한... 스키장발 코로나19가 일단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엿새 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해당 스키장은 이번 주부터 영업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직원 관리와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동해시에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됐습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웰빙 스포츠센터와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작했습니다. 2.5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 동해지역 음식점과 카페,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동해시에서는 학교 관련 32명을 비롯해 동해병원 11명 등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가 6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삼척시는 인근 동해시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되고 종교시설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의 참석 인원이 제한됩니다. 삼척시는 산하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체 회식과 소모임 금지, 타지역 방문 자제 등을 명령했습니다. 연일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황태의 고장 인재에서는 올겨울 첫 황태거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황태 판로가 막히면서 황태 농가들은 첫 걸음부터 걱정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내사락 칼바람이 매서운 인재 용대리 황태 덕장. 낮 최고 기온도 영하 5도 안팎에 머무는 한파 속에 황태의 덕거리가 시작됐습니다. 내년 봄까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황태 말리기의 최적기는 오는 25일 성탄절 전후. 돌덩이처럼 온 명태를 두 마리씩 나란히 내걸다 보면 손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갈 듯 한파가 엄습하지만 황태 풍작의 꿈으로 이겨냅니다. 올겨울 황태의 마을에서 내걸 황태는 모두 2천만 마리. 지난겨울 우리나라 명태 쿼터량이 막혀 1,500만 마리까지 준 것보다는 늘어났지만 3천만 마리를 웃돈 전성기보다는 못합니다. 다행히 원양 냉동 명태 가격은 21.5kg 한 편 당 3만 5천 원으로 떨어져 농가 부담은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황태 판로 확보가 걱정입니다. 여기에다 겨울철 이상 기온으로 힘들게 내건 황태의 품질마저 떨어지지 않을까, 내설악 황태 덕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동해시가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합니다. 동해시는 시청관리 숙박시설 가운데 한 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임시 운영하기로 하고, 청소나 비품 비치를 마치는 대로 내일부터 관내 확진자들을 입실시킬 계획입니다. 동해시 생활치료센터는 40실 규모로 운영되며, 수용 규모를 초과할 경우 강원도 인재개발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노인복지시설로 코로나19가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무료 진단 검사를 이어갑니다. 원주시는 제가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야간 보호서비스와 단기 보호서비스, 장애인시설 주간보호소 등 11곳에서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희망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시간에 신분증과 진단검사 의뢰서를 준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오늘 낮 12시쯤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시작된 불은 내부 13제곱미터 가량과 외벽 간판 일부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7시쯤엔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서 창고형 주택과 비닐하우스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세입자가 방에 불을 지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모바일 강원 상품권 연말 10% 특별 할인에 이어 새해에도 할인 행사를 계속합니다.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 시켜와 강원도 마트 온라인 결제 도입을 기념한 이번 연말 특별 할인은 30억 원 규모로 모레부터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400억 원을 투입해 한 사람당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10%의 연중 할인 행사를 이어갑니다. 속초시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립니다. 속초시는 지난 14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후 일주일간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아 거리 두기 단계 하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분야는 1.5단계를 적용하지만 공공시설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해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확진자가 쏟아져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갔던 모 요양병원은 확산 조짐이 없다고 판단돼 지난 18일부터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